이 순서는 대형을 소세한 의료인가요? 배영을 소세한 의료인가요? 우리 친구를 먹어보고 안 먹었다던데 I'm waiting here 진짜요? 아니 아니지 그냥 먹으러 가야지 맨날 안 먹어 제가 왜요? 들어 드릴까요? 알았어 자 사라져라 이거 리허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선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저 뽑아요 의미는 뭐냐면요 이틀 사이에 스니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거야? 스테이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아 더 큰 거를 원했어요 누구 거예요? 그렇죠? 아니 이거 형 얼굴에다 박으려고 여러분 원해요? 원한다고요? 시작 갑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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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can't be the end of everything So why don't we go So why don't we go